부동산 투자 이것 모르면 망한다. 부동산 투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묻지마 투자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요인들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글로벌 경기 세계 경기까지도 우리나라 부동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나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네가 하는 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왜 내가 갑자기 난 투자였는데 갑자기 내가 투기꾼이 됐을까 이렇게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그렇죠. 이게 10억이 돼서 5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투자를 잘했구나. 그래서 이건 정말 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5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그게 10억이 됐다고 자랑질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투자일까 투기일까. 그거는 투기죠. 그래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의 돈을 벌면 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투자와 투기는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냐 투기냐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시각은 바로 다주택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면서 실수요를 사서 그것이 좀 집값이 그러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 이걸 갖는 게 우리가 실수요라를 보고 그냥 투자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투기는 내가 이미 집에 한 채가 있어요. 그런데 한 채를 더 사면 야 그거는 투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다주택자들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냐 투기냐고 봤을 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무주택자든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든 봤을 때 어느 쪽에 내가 집을 살 거냐를 보면 어떤 아파트 공급을 하는데요. 지금 30만 가구를 공급을 해요. 이번에 나온 이사 대책 중에서도 지금 거의 서울 안에 30만 채를 공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30만 채를 공급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 집 사실 분들은 청약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딸랑 한 명이 왔어요. 그러면 집이 30만 채나 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 오면 이걸 청약 가점을 하고 또 무슨 거기를 조정 대상적으로 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집은 한 채예요. 집을 한 채. 이번에 집을 한 채 팔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몇 명이 왔죠? 30만 명이 온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수색 증산 유타운 바로 이쪽에 한 가구 무슨 청약 뭐 했는데 30만 명이 청약을 한 거였어요. 30만 대 일이었어요. 무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집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이 없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은 없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살려고 하는 곳에 모여든다라고 이랬을 때는 이런 곳들은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정부에서. 무주택이 오래된 분들 먼저 오세요. 아니면 또 부양가족이 많은 점수 그렇죠.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 또 청약 통장에 오래 가입.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가점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점이 높은 사람들한테 공급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투기. 이미 집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이다. 여기는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놨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거기 사고 싶어해요. 그러면 그쪽을 투기 과열 지구다. 이렇게 또 지정을 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해놓고 투기 과열 지구로 정해놨는데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거기를 사고 싶어해요. 그러면 투기 지역이라고 해서 아예 엄청나게 묶어버리죠. 투기 지역으로 해놨는데도 계속 더 사람들이 몰리면 그때는 마지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대지권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다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아파트를 살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투기 세력들이 집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그쪽을 사고 싶어하는 이런 쪽들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간다. 이게 그러니까 좀 뭐라고? 딜레마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 그냥 단순한 실수요자들만 그냥 몰려드는 그런 쪽들보다는 오히려 실수요자가 됐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실수요, 가수요라고 하는데요. 가수요가 됐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니까 투기 지역으로 지정. 자, 이러니까 요즘은요. 투기 지역 쪽에 오히려 규제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몰랐어요. 그 지역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나는 몰랐어. 자, 근데 정부에서 거기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아니 나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대. 사람들이 거기 엄청나게 뭐 많이 몰리나 봐. 자, 조금 이따 지났더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 과열 지구로 묶였습니다. 아니, 거기에 투기 과열 지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과열된 곳이야? 투기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려. 오히려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곳에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오히려 거꾸로 입증해주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 규제의 프리미엄이다. 오히려 규제를 받는 곳들이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아, 투자를 해야 되고 투기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부동산에 있어서는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동산 현장에서 잘 확인을 하고 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 위험하고 수익이라는 부분이죠. 서로, 그렇죠. 자, 부동산도 어차피 이게 투자가 됐건 투기가 됐건 당연히 위험이 따라요. 당연히 위험이 따르죠. 자, 가장 위험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저축이죠, 저축. 자, 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에 넣어놨다가 그렇죠. 내가 원금을 날릴 일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위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 저축이라는 것이 전혀 위험이 없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자, 97년, 98년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10억만 은행에 넣어놔도 자, 이때만 하더라도 은행 이자율이 6%에서 한 7% 정도 됐었어요. 자, 그러면 6% 정도만 생각을 하더라도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6천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달에 5백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생기니까 아, 그걸로 내가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그 개포주공 일단 지금 이제 뭐 그 재건축이 지금 거의 뭐 진행이 거의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가요. 이때 약 한 1억이 조금 넘었었어요. 자, 그런데 1억 정도라고 우리가 봤을 때 자, 10억이면 지금 이 집을 무려 10채 정도를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뭐 가장 최고가로 얘기를 하자라면 지금 개포주공 일단지가 최근에 가장 비싸게 그 56제곱미터 17평이 거래가 됐던 게 무려 30억 9천억 이렇게 30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자, 물론 그렇죠. 10채면 지금 300억이에요. 자, 지금 여기는 10억인데 지금 뭐 지금 이자율은 뭐 훨씬 더 떨어졌죠. 거의 뭐 1% 아니면 1%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저축 쪽을 선택한 분들하고 부동산 쪽을 선택한 분들하고 따져보면 무조건 저축이라는 것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죠.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내가 부동산을 투자했다라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원금 보장밖에 안 되는 뭐 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위험이라는 건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익 우리가 너무 또 고수익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또 탈이 날 수 있어요.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수익형 부동산 여러분들 투자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수익률 높은 거 이것만 너무 쫓아가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실률이 낮은 거를 찾아봐라. 왜냐하면 공실이 많이 나는 것들은 전체 수익률로 보자면 어차피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실 위험이 좀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부동산은요.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할지 장기적으로 투자할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같은 게 뭐 1년 안에 뭐 특히나 분양권 같은 게 뭐 팔면 뭐 70%까지 세금을 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은 단기 투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 쪽을 지금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자, 지금 뭐 보유세다 뭐다 세금이 많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좀 나는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현재 그곳이 좋은 곳보다 앞으로 5년 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곳. 그렇죠. 자, 지금 뭐 5년 후가 좋아지는 것보다 앞으로 10년 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곳. 자,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지금 산업 구조는 2차 산업 구조에서 4차 산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차 산업 쪽이 많은 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생기는 곳들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지구가 많이 생기는 이런 지역이라든지 자, 또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바는데요. 자, 인구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들, 젊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자, 이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 구조라든지 인구 구조가 많이 좀 유리한 이런 지역들을 해야 되고 또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제가 늘 3대 도심에 투자해라 3대 업무 지구에 투자해라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강남이나 종로나 여의도 뭐 이런 주변을 투자하는데 이런 거죠. 중장기적으로도 그쪽 도심 지금 고밀화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들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또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거는 이제는 조금 그렇죠. 세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거주주택을 한 채 마련을 하고 있으면서 비거주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상가나 빌딩이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짤 것인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너무나 지금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부동산들을 한 번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 번 새로 짜보는 걸 제가 계속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